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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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추지 못했습니다. 예. 권하현의 선두를 받아내. 아. 빠르게 맞춰봅니다. 길 서브. 삼국제. 예. 야. 기회를. 서비스 권하현. 리시브 포인트. 두번째 게임. 권하현 서브. 리시브로 특징. 뜨벌 마무리 안됩니다. 전화. 받아냈습니다. 권하현 리시브 벗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올링공 마무리. 뒤져있는 권하현 서비스. 회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백핸드는 벗고 있습니다. 이영은의 서비스. 서비스 렛입니다. 아. 받지 못합니다. 권하현의. 넷. 서비스 렛. 멍죽 바라봤습니다. 와. 권하현도 강한 서브. 권하현 선수 입장에선 더 답답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네틀러. 권하현. 권하현. 권하현입니다. 백. 권하현. 권하현의 마지막. 권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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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하현.